비스패치와 함께 이제 산타모니카에서 저희 공연 다 끝나고 재밌는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산타모니카가 오늘 3번 뜨는데 낮에 처음 와요. 디스패치 덕분에 낮에 산타모니카를 처음 봤습니다. 산타모니카를 기억하고 싶니 난 하나의 기억 남긴다면 지금의 순간일 거야 아름다운 풍경이길 바래 뭐 안녕하세요. 린기씨. 여기는 어디죠? 산타모니카. 저는 모카 좋아하죠. 저도 복합하고 좋았습니다. 산타모니카 와서 촬영을 하고 있는데 날씨가 대박이에요. 여기서 사진을 찍으면 모든 게 다 화보처럼 잘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원래 여성신 라이프 자체가 화보예요. 감사합니다. 우리 빈기씨도 화보예요. 감사합니다. 저 포럼에서 콘서트를 끝나고 산타모니카까지 와가지고 이렇게 디스패치 화보를 찍고 있는데 기분이 어때요? 일단 이렇게 이쁘게 사진을 찍어주시는 디스패치 박례자 여러분들께 너무 감사드리고 토팅 안에서 있는 것도 조금 더 살긴 했는데 여기 와서 애기들도 보고 여기 야자스도 보고 햇빛을 느끼니까 진짜 뭔가 힐링이 되는 그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수영수 샷 원 나를 생각해줘 어데이 투 따라따라 불러봐 이 노래 우리 모두 순간에다 건배 오케이 치즈 저희가 이런 기회로 돼서 연색도 저희가 여기로 왔었거든요. 사실 그쵸 그쵸 와 여기에서 나중에 뭐 촬영하고 하면 좋겠다 왠지 깨졌었거든요. 진짜 와서 하게 되니까 기분이 진짜 남다르고 좋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옛날 생각도 많이 나고 오늘 촬영도 너무 기분 좋게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도 뭔가 힘내서 촬영해보도록 합시다.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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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티즈의 산입니다. 오늘 이곳은 또 디스패치와 함께 저희 에이티즈가 산타모니터를 와가지고 저희가 예쁘게 지금 촬영이랑 여러가지들을 하고 싶습니다. 지금 앞에 네 이렇게 또 재미나게 촬영을 하고 있는데 대낮에 이렇게 또 산타모니카로 와 본 적은 저희가 또 처음인데 항상 해 질 때쯤이나 그럴 때 왔었는데 이렇게 또 바다나 이렇게 예쁜 풍경들을 여러분들에게 담아드리고 보여드리고 싶어요. 보여드리고 싶어요. 진짜 예쁘단 말이죠. 우선 잠시 보여드릴까요? 여기 곳은 미국 따란 따란 자 자유롭지 않네요 엄청? 보기에도 너무 평화롭고 오늘도 파이팅! 안녕! 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걷고 있는 곳은 산타모니카 헤드완 한 가운데입니다. 제 고향이 또 바닥하잖아요. 이렇게 또 모래를 밟으니까 네이티즈 생각도 많이 나고 약간 여유를 많이 즐기는 것 같아요. 정말 날씨가 너무 이쁘고 날씨가 이쁘고 날씨가 이쁘다라는 말이 정말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만큼 좋고 진짜 힐링하러 온 것 같은 그런 기분이에요. 너무 좋지 않아요? 너무 좋지 않아요? 바닷가 이런 여유를 정말 오랜만에 즐겨보는 것 같은데 언제 또 와보겠어요? 물론 저희가 세 번째긴 한데 낮에 오는 건 정말 더할 날 역시 예쁘네요. 다음에 멤버들이랑 또 놀러오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저희가 이쁜 사진 많이 많이 찍어가고 있으니까 저희 기계 분들도 다 이쁘도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 뿅 마켓 끝 곡 곡 곡 곡 곡 이 vin 카메라를 예 우리 유튜브레퍼 형 카메라한테 잠깐 빌려가지고 찍고있습니다. 사진 되게 재밌더라고요. 아 진짜. 어떻게 형한테 어깨너머로 배우거나 아니면 유튜브 찾아줄 거면 영상은 유튜브 많이 보는 거 같아요. 브이로그나 이런 것도 많이 해보는 거 촬영 구도나 이런 거 보세요. 미국 와서 야외 이렇게 낮에 나올 시간이 없었는데 디스패치와 함께 촬영도 하고 영상도 찍으면서 이렇게 밖에 나와서 너무 좋고 그냥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사진은 너무 예쁘게 잘 나온 거 같아요. 다양한 곳에서 찍었는데 제가 머리를 염색하고 잘한 거 같습니다. 색감이 너무 예쁘게 잘 나왔어요. 우리 에이티니분들, 우리 팬분들이 많이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다 보여드릴까요? 바다. 너무 예쁘다. 열심히 눈에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빠이. 안녕하세요. 윤호입니다. 산타모니카에서 잠깐 촬영을 하고 있었는데요. 날씨가 너무 좋고 되게 평화로워요. 약간 바람을 맞으니까 산뜻해지는 느낌. 약간 이온음료 같은 느낌. 또 답답했거든요 되게. 호텔 안에만 있고 그랬어가지고 바깥바람 찔면서 LA에 이런 햇살을 맞으니까 되게 기분이 좋은데 반갑습니다. 한국 음식 먹기? 먹는 걸 좋아해가지고 한국 음식을 빨리 먹고 싶습니다. 여기서 또 맛있는 것도 먹고 할 테니까 디스패치랑 에이티즈 콜라보레이션 기대 많이 해주세요. 물어보는 게 유명한 것 같아요. 에이티즈 콜라보레이션 너무 좋았어요. 5시 20분이 더 맛있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